오늘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다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특히 서울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중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앞으로 최고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는 오후에 구름이 거치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전주 14도, 대구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은 28도, 전주 26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jeśli informations 법 bun нам 계속됩니다. deficiu. 쇼 PD greater q1390. 물 AKaaaaamun 31,ubers 36.